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어두워서 영상도 안 찍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잡시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멘 좀 먹을까? 안돼 안돼 떡볶이도 주고 다 간다는데 아냐 아냐 라멘은 그 맛에 먹는 게 아니야 아 라면이 되게 두 개 갈 때 사잖아요? 살짝 푸는 거 같아 아니 이거 그냥 뭐 야 이거 그냥 먹으면 되겠는데? 나 대압으로도 못 찍잖아 광탄옥 여기 조심한가 봐 아이고 자 여기다 소울을 나누고 갑시다 초반이라 대추 뭐 eman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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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잡혀야지 이 새끼가 알지 어차피 바닥에 있는 애들을 잡는거다 나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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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다 눈길이 이렇지 않아 눈길이 안좋아 눈길이 안좋아 지금 안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닌거 같다 아이고 아닌거 같다 일단 미끼리 잘있나 본다고 눈길 먹었네 일주일으로 눈길이 안좋아 눈길이 안좋아 새워 날이 저녁 서울에 눈길 레전문에 날이 건조물에 oger 핵값 나왔구요 경기야 뺏어먹을 수 있겠다 이거 한 3점도 안 넣었으니 경기야 반 점씩 먹자 명장 잘 먹고 고마워 굴리긴 하다 그러니까 찐찐 아 아 으 으 새벽은 좀 좋은 것 같애 강력해야 되는 것 같애 전개의 미니뿌리 매우 탑 여기 크로스텔 자라페 아, 인천공항 아니, 인천공항입니다 네, 수고 좀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천천히 내리세요 아이고 아, 너무 졸리다 졸려, 졸려 죽을라그란다 이제 이게 아저씨 같냐 엄청 Anderson 아, 인천공항 대리 Peer 감사합니다.